자음 Today is the third class for 자음. 스크린을 보세요. Please look at the screen. 이게 뭐예요? What is this? 가 그럼 이건 뭐예요? 가 가 이게 뭐예요? 까 까 이거는 가 이거는 카 이거는 까 들으세요. 따라하세요. Please listen and repeat. 가 가 카 까 까 까 이게 뭐예요? 다 다 이게 뭐예요? 타 타 타 타 이게 뭐예요? 따 따 따 이거는 다 이거는 타 이거는 따 바 바 다 보은 타 타 타 타 따 따 이게 뭐예요? 바 이게 뭐예요? 파 이게 뭐예요? 빠 빠 이거는 바 이거는 파 이거는 빠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바 바 파 파 빠 빠 빠 이게 뭐예요? 사 사 이게 뭐예요? 싸 싸 이거는 사 이거는 싸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사 자 사 싸 싸 싸 이게 뭐예요? 자 자 자 이게 뭐예요? 차 차 이게 뭐예요? 짜 짜 이거는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차 이거는 짜 이거는 짜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자 자 차 차 차 차 짜 짜 짜 짜 가 가 카 까 까 다 타 타 타 타 따 바 파 파 빠 사 사 싸 자 차 차 차 차 차 이게 뭐예요? 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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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찌개 들으세요. 따라 하세요. 까치 어깨 뿌리 아저씨 스크린을 보세요. 읽으세요. Please look at the screen and read. 까 까 따 따 빠 빠 빠 사 사 자 짜 고 고 도 도 도 도 뽀 뽀 소 소 조 구 구 구 구 두 부 부 수 주 주 주 주 기 기 디 디 비 비 시 시 지 지 지 지 스크린을 보세요. 읽으세요. 가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자 차 짜 짜 사 싸 들으세요. 맞는 것을 고르세요. Please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one. 1번 가 요 가 요 2번 짜 요 짜 요 3번 커 커 커 4번 싸 요 싸 요 5번 뿌리 뿌리 6번 아파 요 아파 요 5번 요 요 5번 4번 5번 4번 5번 7번 6번